먼저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같이 합독하실 때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고 옆사람도 은혜 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써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미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 그냥 거리 두기 단계가 아직 완화되지 않을 때여서 그래도 비대면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면 예배가 되어서 저희는 그래도 이제 한 150명 정도는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정말 고생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도 또 복사님들도 마음에 늘 이게 큰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죠? 다 여러분 덕택에 이렇게 또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 구청에서 오지 않나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의 교회에 문제가 없었으면 신학성경이 거의 반이 없었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원래 문제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우리 목장이 왜 이러지? 이런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심했겠구나. 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개차반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너무 안 가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면 교회 안 다녔으면 진짜 심했겠다. 진짜 감사하다. 와, 그죠? 그래서 신학성경의 반은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 예전 교회들의 문제와 또 시름과 다툼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잘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 그 고린도 교회가 참 잘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 잘 살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안 좋은 걸 다 갖췄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행어도 있었대요. 고린도인 같다는 말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이다 그러면 고린도 여자다 그러면 거의 약간 문란한 여자 그래서 그 출신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 그런 곳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두렵다니 그 천하의 바울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려웠다는 말이 있는데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두령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깨달음은 이 전의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떠나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같이 있는데 뭐하러 편지를 써요. 그죠? 결혼하면 편지 안 쓰잖아요. 연애할 땐 편지 주는데 연애도 오래되면 안 주지만 근데 같이 있을 때는 편지를 줄 필요가 없죠. 직접 설교하면 되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고린도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연약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말로 안 되니까 내 능으로 안 되니까 그걸 너무 체험한 거예요. 왜냐면 고린도 전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도 그 소크라테스와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들을 막 격파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복음을 잘 외워서 갔지만 이상한 데서부터 턱 막히거든요. 하나님 좋으신데 왜 이렇게 죽는 사람 많아요? 코로나가 왜 있어요? 이러면은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버어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천하의 바울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 당시 학문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똑똑한 바울이 자기 말로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이게 또 논리도 뭐 뭐 이것저것도 안 되고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뭐 죄에 쌓여 있는데 문란한데 세상 즐거움에 가득한데 세상적인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게다가 이 당시는 이렇게 교회가 많거나 복음이 유명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익숙한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죠. 익숙한 진리인데 그 당시에는 생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도 에휴 그렇게 험악하게 죽은 사람이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랬던 시대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문란한 이 고린도에 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연약한 상태로 심이 떨었다고 했는데 그 후에 깨달은 게 내 말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잠깐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온 분들도 계시고 막 육아하다가 정말 짬 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갈까 말까 아휴 이게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가 완화되고 거리 두 개 완화되니까 두 가지 선택이 항상 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까 현장으로 갈까 이게 둘 다 약간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사모하여 모이게 힘쓴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덧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도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능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원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인데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말을 잘하고 원래 지혜로웠던 사람인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원어로는 왜냐하면이 들어가는데 한국말로는 빠져 있어요. 왜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장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내 말과 지혜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장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분명히 사로잡혀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거 복음이네? 라고 딱 알지만 이때는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확실히 밝히고 시작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말과 지혜 다 소용없더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겠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붙잡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사모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지 제 말과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소극적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되게 감사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때 제가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고 자주 아프고 이랬는데도 저를 꾸준히 사랑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저를 보시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렇죠? 옛날이 어땠든 간에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게 되신 줄 믿습니다. 사실 논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죽은 자가 산다니. 그리고 어떻게 피 흘리심으로 죄가 씻어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불신자였다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성령 집회하려고 같이 갔었는데 성령 받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잘못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는 구원 받는다는 게 참 쉽고도 어렵다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아 예수님이 내가 당할 벌을 내가 죽을 거를 내가 벌 받을 거를 다 갚아주신 거구나 다 당하신 거구나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렇게 깨달아진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듣는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너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고통으로 다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다 씻으셨어.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쭉 들었지만 감흥이 없다가 감동이 없다가 성령 받고 그게 믿어진 거죠. 여러분도 그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 나가시면 내 말과 지혜로 잘 전도하기가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회사에서 아니면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전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쭉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은 책을 읽고 박학 다식한 게 지혜인 것 같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를 얻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이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상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솟아나기를 추건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전할까 생각할 때 그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실 때 나는 가장 지혜로운 자구나.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가냐고 하든 왜 여전히 전도하냐고 뭐라고 하든 나는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한 구절 읽고 찬양하고 그냥 기도할게요. 시간이 갔네요. 16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앞구절은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인데 누가 여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주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도시가 물란하고 죄로 가득했고 코로나 시기에 우리 이 시대에 신음처럼 신음이 가득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목양했듯이 여러분도 이 세상을 나가실 때 가장 고상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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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